네, 이 시간 6월 23일 새벽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가지고 인생 최고의 축복인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언약으로 심령에 잘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의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재단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귀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이 사태가 진정되지 못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각가지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영상 예배가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이렇게 상용화되면서 다양한 예배 형태가 나오고 또 영직인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어렵게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때에 복음 가진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할 것 또 다양하게 오고 가는 많은 형태의 변화 속에서도 절대적인 예배의 중심만은 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각각의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내가 어떠한 환경에 내가 있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성룡의 인도를 받고 그런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그 흐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건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성공자보다도 한 번이라도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바뀌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귀한 비밀을 누리셔야 하겠습니다. 영이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들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누려지는 이 복음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또한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또한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요한복음 4장의 본문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한 예배자의 축복을 또한 새롭게 우리가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예배자의 축복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이유와 교훈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구별하신 것일까요? 가인이 곡물을 드린 것 그것만으로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는 기준이라면 사실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는 꼭 고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소재라는 이름으로 제사법 중에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 또한 하나님이 또한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곧 예배의 실패의 전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그 드리는 자의 재물보다도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중심으로 드렸느냐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재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신이 갈라지고 태워져서 자신의 의지를 죽인 재물로서 드려지는 산재물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산재물을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자의 중심에 좋은 본이 되어주십니다. 성경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들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재물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받은 재물이 친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드리는 중심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배경과 생각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재물로서 날마다 중노로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예배자의 중심은요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사시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아벨이 드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재물이 뭐였냐 우선 자기 자신이 죽는 것과 동일하게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그 재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드렸느냐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 중심에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 당시에 첫 새끼가 그 기름이다 이 얘기는요 가장 좋은 부분을 선별했고 구별했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함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재물이라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꼬집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를 드리는 예배자는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이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누림의 시간 그것도 맞지만 드리는 입장에서의 예배는 그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닌 전부를 드리는 재물 되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전부를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제한 짜투리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아벨과 또 그 가인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런 예배에 대한 전부 또 무엇을 잘 준비하는 것 이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정성을 다하여 또 치성을 드리는 그런 어떤 주술적이며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가 또한 집중해야 될지 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지 예배하는 그 사람 자체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예배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인자는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갈급한 심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있기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또 영적 싸움 싸우는 중심의 싸움을 여러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라는 정체성 우리 모두 다 굳건히 붙잡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의 요인 영적 싸움 싸우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자리를 사모하시고 있는 그곳에서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강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로 아벨의 그 예물이 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했어요. 예물이 드린 그 예물 속에 바로 그 아벨의 그 심령의 중심에 있는 예배의 동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바로 언약이 각인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피의 복음의 언약을 아벨은 알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 모두 다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의 신분권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주권이 아벨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아벨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결국에는 드레나가 아우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 행위의 이 살인의 열매만 보더라도 가인은 그 인생 자체에 그리스도 대신 언약이 메시아의 복음이 피의 복음이 주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그 인생이 바로 사도의 창세계 3장에 나 중심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바로 언약 밖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또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은혜로 거저 얻은 구원받은 자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이 우리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되며 동기이고 영광 돌릴 이유가 됨을 우린 오늘 또한 발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알고 아베르그 제사처럼 분명한 언약적 한을 가진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증거를 또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을 향하여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 그가 악한 자에 속했다 그의 마음에 창세계 3장의 그 언약대로 노인받은 죄악 가운데 해결받지 못한 자로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살인한 자의 아들이오 악한 자 마귀의 자녀였던 어쩌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소속과 같은 소속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보시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혹은 나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비교의식 속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내어버리시고 혹은 예배 자리를 한두 번 놓치고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시면서 형식적인 예배로 반복된 종교생활에 그것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잘 살펴보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일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싸워내야 될 영적 싸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인의 소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시며 피해 복음 속에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아벨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이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나의 생업이 살며 모든 무너진 현장에 닫혀진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그 삶이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로 회복된 사람은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오늘이 응답이 되어지는 내 삶의 모든 이유를 그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훌륭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누리는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이미 주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 사건의 언약적 이유와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축복 속의 축복은 축복 중의 축복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유와 답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와 기도 응답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따라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빼앗는 존재가 우리도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길자를 찾고 있기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안에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그런 세속적인 기대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갈급함 속에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의 시선이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자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예배로 바뀌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현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인에 아직도 편에 서서 예배하고 있다면 나의 모든 주인 되어져 선택했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예배자의 축복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는요 단순히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잘 각인되어져서 돌돌 달달 예배 포럼 잘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성공자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박혀서 그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새로운 예배차가 되게 만듭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통하여 답을 내리고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며 모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며 성령 충만한 증거를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코로나쯤은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증거를 가지고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가진 귀한 예배자 축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시기를 귀한 말씀을 빌어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마음과 생각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이 예배자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늠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산 재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을 가진 예배자의 중심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예배처럼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도록 하나님 결단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모든 예배자와 그 현장과 생업과 후대와 가정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들이 이 새벽의 재단을 통하여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며 오늘을 승리하는 귀한 응답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며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항상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영속 상태가 되어지도록 인도 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